한자일의 1800플러스 제54강 고을읍입니다. 읍은 궁성을 지키려고 조성한 곳인데요. 서울을 둘러싼 경기, 전주를 둘러싼 완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경주, 전주 같은 주요 도시 이름에 왜 고을주자를 쓸까요? 이유는 내륙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병부절 마지막입니다. 액, 액자는 21강에서 했고요. 고을읍, 고을주 보겠습니다. 병부절을 복습하면 명령장, 임명장을 받은 신하가 몸을 숙이고 품에 꼽으라는 모습이죠. 명령하다, 임명하다, 전령, 병부. 고을읍자입니다. 이 글자는 도읍, 음내, 읍면동할 때 쓰죠. 이거는 애원살 위하고 병부절자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돌대가리가 아니라 다 고의부호잖아. 동그라미, 세로선, 그리고 리을자. 그렇죠? 아무튼 애원살 이유는 뭐냐면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속에 왕이 있다고 하면 왕을 애원싸서 지키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 그대로 덩어리죠. 여기서만? 아니, 어떤 글자에서든. 그리고 늘, 언제나, 평생, 죽을 때까지. 천 년, 만 년, 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된 고의부호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먼저 제가 늘 말하기를 한자는 글자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왕 중심이라고 했죠. 왜? 글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 얘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이 글자는 당연히 방금 한 말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아니, 늘, 언제나. 규칙이라고. 자, 아무튼 이 글자는 뭐냐면요. 아래는 몸을 숙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위는 누굽니까? 가장 높은 사람? 왕이 되겠죠. 애원살 위자죠. 왕을 지키고 있어. 누가? 병부절자. 명령을 받은, 임명장을 받은 신하가. 그런 말이죠. 왕이 있는데, 임명장을 받은 신하들이 주위를 삥 두르고 지킨다. 그 말이죠. 왕명으로 국경, 궁성 이런 데를 지킨다. 그런 뜻이죠. 자, 또 하나는요. 애원살 위죠. 애원살어. 누구를? 어, 신하를. 뭔 소리죠? 아니, 왜 왕이 아닌 이 신하를 애원살어가지고 지킬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 이 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왕처럼 임명된 관리가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주위를 애워 쌌다는 겁니다. 하나만? 아니, 곳곳에. 주요 길목길목마다. 자, 여기를 지키면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제후라고 하죠.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주요 길목에 관리를 보내서 성곽을 지어놓은 곳, 거기를 읍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더요. 자, 그러면 왕이 사는 곳도 어쨌든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번도 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도심을 둘러싼 곳을 도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아랫사람들하고 다닥다닥 붙어 살 수는 없잖아. 옆집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자를 파고 담을 높이 쌓아서 따로 살죠. 그거를 궁성, 왕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요. 이건 어쨌든 영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흑토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통색약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읍성의 흔적은 지금도 있느냐? 당연히 남아 있겠죠. 서울을 둘러싸고 곳곳에다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경기 지역이죠. 자, 전주라는 곳도 한때 후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완주가 전주를 이렇게 삥 두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만, 아니 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궁성이고 이런 데가 다 읍이란 말이에요. 자, 될까요? 하나 중요한 팁은 뭐냐면 언덕부라는 글자하고 이 고을읍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런 모양으로 바꿔 쓰고 있는데 왜? 모르죠, 그는. 뭐 획이 많아갖고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한자원리대 말을 했는데 이 고을읍자는 항상 오른쪽에 그리고 언덕부는 항상 왼쪽에 쓴다는 겁니다. 왜? 해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해는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해가 가는 방향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편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게 고을이죠. 반면에 왼쪽은 반대니까 현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적이라든지 반대파가 유치한다고 했죠. 왕의 방향과 거스르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은 언덕부, 성을 쌓아서 막아야 되겠죠. 자, 이건 우리가 별칭으로 좌부방,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깃발을 본뜬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을관청이나 성과학에는 깃발을 거는데 그럼 거기를 지키는 제후라든지 장수의 길을 걸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지키는 곳이 그 사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왕의 소유죠. 그래서 두 개의 깃발인 것 같은데 위는 국가나 왕의 깃발, 아래는 제후나 장수를 상징하는 길을 걸어놓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말건데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읍, 고을, 마을, 이웃. 이건 다 우리 편이죠. 그래서 우부방을 써주는 거고 왼쪽은 적이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을 방자. 그리고 빠질 함은 함정이니까 적을 막는 방어 시설이죠. 무리대는 적을 막는 군대죠. 그리고 가라는 거는 가장자리, 국경이죠. 그래서 언덕부, 이 자부방을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고을읍자 보니까 각골문이 있네요. 자, 그러면 글자는요. 분명히 이미 3,500년 전에는 궁성은 물론이고 읍성까지 존재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력한 군주가 세운 나라가 있었다. 그거를 글자가 증명한다는 거죠. 자, 역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끼롱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모르겠다. 그렇게 써놨죠. 왜? 이 세춧자 때문인데 해석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썼습니다. 모른데 어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럼 완전히 모르는 거냐?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잠시 후에 해석을 하기로 하고 우선 이 글자 설명에 앞서서 고을주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내천이라는 글자가 위, 아래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겹쳐가지고 덩어리 모양을 만들었죠. 덩어리죠, 덩어리. 자, 우선 기초자 8권에 설명을 했는데 내천자를 먼저 보면요. 자, 다시 말하지만 거의 모든 글자는 다 기초자에서 걸린다는 거. 자, 이 글자는 리을자가 세신 낀자형이죠. 자, 리을자는 내려가다, 들어가다니까 보세요. 나도 들어갈 거야, 나도 들어갈 거야 하는데 나도 하면서 끼어서 몰려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럼 분비겠죠. 몰려들다, 그리고 여기를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목. 야, 그럼 어째서 이게 내야?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한데 몰려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큰 물이다. 그런 뜻이죠. 야, 그럼 강은 뭐야? 이 중에서 배를 타거나 다리를 놓아가지고 건너야 하는 큰 물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이 골즈라는 글자는 뭐냐? 어쨌든 이거는 내천자가 둘이니까 두 개의 물줄기가 이어져가지고 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묻에서는요. 작은 물줄기들이 한 대 몰려들어. 그래서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내천자 하나죠. 자, 그리고요. 바다 역시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큰 물줄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여기서 무슨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보세요. 땅에서 흐르는 물은 모래를 쓸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바다를 만나면서 유속이 느려지죠. 바다 역시도 모래를 쓸고 오는데 이때 둘이 쓸고 온 모래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강하고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모래가 마치 흙을 뭉쳐놓은 것처럼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흙덩이. 그거를 섬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묻에서 내려온 물은 어떻게든 바다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모래톱이 딱 걸렸죠. 그래서 여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톱을 삼각주라고도 한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리시간에 배운 건지 무슨 과학시간에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자는 좀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섬, 모래톱, 모이다 이런 말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째서 이게 고을, 나라, 마을 이런 게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물이 흐르는 곳에 만들어진 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성이라든지 읍성 같은 도시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땅에도 섬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궁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금성 사진인데 적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궁성 주위에다가 이렇게 해자를 파 놓은 겁니다. 인공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일종의 섬이라는 거죠. 자, 특히요. 내천자는 뭐냐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주요 길목에다가 이렇게 해자를 판 다음에 성을 쌓아온 곳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성이든 읍성이든 뭐든 다 되지만은 특히 이 궁성을 지키려고 조성한 읍성, 고을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어쨌든 물과 물이 만나는 곳에 생긴 섬이죠. 그러면 제주는 섬이니까 알겠는데 왜 전주, 상주, 광주, 나주, 청주 이런 데다가 왜 이 고을 주자를 쓰느냐는 거죠. 제가 분명히 해수 같은 걸 설명하면서 지역명은 대충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해당 지형이나 그 지역의 특징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바보들은 무조건 그냥 아무 뜻도 없다는 거야. 그냥 소리만 비슷해가지고 음차했다는 거야. 야, 코끼리처럼 생겨가지고 코끼리 바위라고 했겠지. 개처럼 생겼는데 코끼리라고 했겠니?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전주시 지도인데 이게 전주천이고 이거는 송천천, 이거는 만경강입니다. 두 물줄기가 만났죠. 여기에 섬 형태로 도시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는 광주천, 동계천이 황룡강, 영산강으로. 경주는 창천, 청도천이 밀양강으로. 동천이 태화강으로. 전주는 전주천, 송천천, 삼천천이 만경강으로. 신의주는 삼교천이 압록강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둘 이상의 물줄기가 만나서 육지에 생긴 섬인데 거기에 도시가 형성된 곳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통이 요지겠죠. 그리고 또 왕이 됐든 제후가 됐든 통치권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자를 파갖고 성을 쌓아뒀을 겁니다. 그게 전주, 상주, 광주, 나주, 청주 이런 데라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물이 흐르니까 지대가 일단 낮겠죠. 그러면 따뜻해가지고 농사 짓기에 좋다는 거죠. 물도 풍부하고 물론 해상교통 같은 것도 발달이 됐겠죠. 적도 넘어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자연 방울시도를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좋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궁성이라든지 읍성이 들어서기 딱 좋은 곳이라는 거죠. 더 이상 깊은 내용은 잘 모르니까 질이나 역사 시간에 물어보시고. 어쨌든 한자는요. 백과사전입니다. 물가주자입니다. 이건 소전체가 없죠. 보세요. 고울주자에는 내천자가 둘이에요. 내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수자는 사실 있으나 많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글자는요. 삼각주, 육대주, 미주, 호주 할 때 쓰는데 고울주라는 글자는 원래 물이 흐르는 곳에 만들어진 섬입니다. 강이든 바다든. 그런데 이 고울주자가 내륙의 섬이라는 뜻으로만 주로 쓰이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섬을 뜻하는 글자로 이걸 만들어 쓴 게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글자, 끼롱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설명을 하면 한자 포기자들이 속출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제가 여담을 조금 하자면요. 이런 글자들은 과연 난이도가 몇이나 될까요? 최고로 잡아도 10점 만점에 8점도 안 돼, 사실은. 그러면 극강 난이도 9나 10은 뭐냐. 10은 당연히 이 고유부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간단간단 말을 하니까 낯설지만은 자꾸 들으니까 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 고유부호가 제일 어렵습니다. 9 정도 되는 게 뭐냐. 기초조합 80개입니다. 안석괴라든지 개견, 마디촌 이런 거. 머리를 그야말로 쥐어 뜯어야 돼. 안석괴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방구석에서 혼자 모니터에다가 글자를 크게 키워.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왜? 안석괴에 들어간 글자가 1800자 중에 100자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진짜. 야, 그러면 그중에서도 너 가장 어려운 글자를 하나 골라봐라. 그게 뭘까요? 바로 이 가로선 한일이란 놈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 몇 년이 뭐야.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거는. 자, 보세요. 당연히 이 고유부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기초자가 풀리겠죠. 기초자를 알면 결합자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껌이야, 사실. 자, 제가 전에 말을 했죠. 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봐라. 그러면 그냥 너가 다 정식으로 배워갖고 오해하지 하고 말지 안 한다니까. 이거 다시는 못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아주 위험한 거야, 이거.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글자를 좀 보면요. 해석이 좀 이상하죠? 내천자는 모음 오자로 바꿔놓고 고울읍자는 시골향자에서처럼 해놨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야. 자, 아무튼 이거는요. 손수자하고 활옹이라는 글자의 결합인데 이거는 또 막힐옹이라는 글자하고 세추자의 결합이죠. 먼저 막힐옹자를 보면요. 내천자하고 고울읍자의 결합이죠. 해석을 해보면 내천이라는 건 물입니다. 물이 흘러들어 어디로? 도시로. 뭐죠? 내를 끼고 형성된 도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은요. 누군가 몰려들었어. 어디로? 도시로.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살기가 좋아서 서울이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또는요. 내천자는 모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도시로 가는 길의 어기라는 거죠. 또 그런 데는요.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앞서 말한 대로 여기는 내를 끼고 있으니까 농사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자연 방우시설이니까 도시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기에 좋아서겠죠. 그래서 사전에 화하다, 화락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살기 좋으니까 분위기도 좋겠죠. 자, 그럼 이 막다라는 건 또 뭘까요? 자, 여기로 백성들만 모여들까요? 아니죠. 여기를 빼앗고 대장 먹으려는 놈들도 몰려오겠죠. 보세요. 고우룹이라는 거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도시죠. 그런 곳에 도시를 지어갖고 적을 막는다. 그런 말이겠죠. 자, 다음 세춧자를 보면은요. 자, 이게 좀 문제라는 건데. 왜 뜬금없이 이 글자를 넣었느냐 하는 건데. 보세요. 아무튼 세추라는 거는 무슨 놈의 꽁지가 짧은 새가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죠. 예를 들어서 줄로 묶어서 길들이는 사냥새, 그 다음에 병아리 같은 어린 새, 그리고 구관조 같은 새장 안에 가둬 기르는 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세추는 굳이 이 글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새는 자유로이 담을 넘을 수 있죠. 그러지를 않고 떠나지를 않고 머문다는 거죠. 왜?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사전에 화하다, 화목하다, 기뻐하다, 모으다. 이런 말들이 쓰여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글자는 어쨌든 몰려드는 거야. 도시로. 누가? 저기. 자, 보세요. 그러면 적이 몰려들어온다는 얘기는 허구한 날 전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도 새추자, 떠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라에다 잘 막아주니까 그랬겠죠. 자, 정리하면은요.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적이 쳐들어와도 잘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고 정착해서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뭐 대충 해석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나는 이 새추자를 넣은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꼭 이 글자를 쓸 필요가 있었느냐. 왠지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억지스럽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흑토자를 넣었더니 막을 옹입니다. 자, 화할 옹은 어쨌든 막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흙은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적을 막으려고 쌓은 방어물이다. 그런 뜻인데. 특히 어떻게? 자, 이 글자는요. 애워살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 둘렀다는 거죠. 자, 옹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 자, 문이라는 거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막 저기 몰려들어온단 말이야. 그러지 못하게 이 성문주의를 빙 두른 방어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옹색이라는 말은 사전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러한 형편이다. 또 장소가 답답할 만큼 비좁음, 막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은. 아, 쟤 벌이가 좀 옹색해서요. 또는 방 안은 두 사람이 눕기에도 옹색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근데 이 옹이라는 글자는 이 옹벽이라고 치고. 자, 이거는 변방새, 막힐 색인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옹색이라는 말은 옹벽을 쌓은 요새 아닌가요? 근데 막다, 지키다, 버티다가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거다?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래 요새라는 거는 적이 지나는 길목에다가 지어갖고 독자적인 전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올 때까지 버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탈치 식량을 비출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물자를 챙겨놓죠. 그러니까 전투 준비도 해야 되고 군사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식량을 넉넉하게 아니,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각종 물자를 풍부하게 아니, 꼭 있어야 될 것만 갖춰놓고. 그리고 공간은 넓게 넓게 아니, 매우 비좁게. 겨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 어려운 형편. 이런 걸 뜻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분명히 말하지만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옹벽과 요새가 생활이 군색하다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옹색이라는 말은 사전에 장소가 답답할 만큼 비좁음, 막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요새는 비좁고 그리고 적을 막죠. 자, 그리고 도공, 항아리, 옹자는 기아와 자고 장군부잖아요. 자, 우선 내천이라는 것은 물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물을 담는 용기다. 그런 말인데, 에어살 유가 있죠. 그러니까 주위를 이렇게 빙 두는 형태로 만든 그릇이다. 그런 말이겠죠. 배부른 항아리. 옹기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러면 이제 끼롱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다, 막다, 호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포옹하다, 옹호하다, 옹립하다. 자, 우선요. 에어살 위가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감싸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겠죠. 왜?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그때 서로 끌어안고 반기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아이고, 반가워. 어서 와. 우리 여기서 말이야 서로 도우면서 오래오래 살자고. 그런 모습이죠. 또 여기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으려고 형성된 곳이죠. 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건데 팔로 이렇게 감싸 안거나 또는 밀치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겠죠. 누구를? 어, 나와 화목한 관계인 사람을. 야, 걔 내 절친이니까 건들지 마. 저리 꺼져. 그런 모습이겠죠. 자, 끝으로 사전을 보면 옹성, 옹벽, 옹졸 이런 게 막 뒤섞게 쓰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보세요. 옹성과 옹벽은 방어물이니까 흑토자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옹졸은 사람의 성향이니까 흑토보다는 사람인자가 들어간 뻣뻣한 앙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방송 제작점이 불의의 토끼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정열 천사양님 응원합니다. 한프로 천사양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회원 멤버십 형님들인데요. 제가 한 번 한 번 호명을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해피맘 형님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피맘 형님께서 누구는 우리도 중국처럼 간자를 쓰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번자가 옳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역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물론 해선은 변형소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소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거의 모든 문원이 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꼭 필요한 분들 말고는 해서로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